이제 태평무, 역시 태평성대를 바라거나 의미하는 그런 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무대는요. 앞서서 진도복춤 보셨죠? 우리 전복대학교, 우리 학생들이 오늘 특별, 특별 캐스팅돼서 특별 공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도복춤 앞서 보셨고요. 이번에도 우리 태평무, 우리 전복대학교, 예술대학교, 우리 무용학과, 국학과,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특별 추천 공연. 자, 태평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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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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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